자 출발 유육이랑 유육아 친구들 학교갈 시간이야 학교 데려다주자 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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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룡이다 유육아 공룡이야 어떻게 아 근데 초식 공룡이라서 괜찮아 풀만 먹는데 우리 친구들 얼른 데리고 가자 너네들 여기서 뭐하는거야 빨리 가자 학교 늦겠어 니우가 친구들 얼른 얼른 데리고 오자 줄 세워 그래 11시까지 가야 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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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첫 시간은 마법 시간인데 우리 하트가 갑자기 사라질 거야 한번 해볼까 하트 안으로 들어가 하트 주문을 외워 타유 타유 쇼옹 타유 타유 쇼옹 했는데 우리 친구 있나 볼까 하트 어디 갔어 신기하다 하트 다시 왔네 하트 돌렸어 하트 얘들아 이제 체육 시간이다 미끄럼틀 타러 가자 야 내가 먼저 탈 거야 내가 먼저 탈 거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어? 공룡이 싸우지 말라고 등으로 찌른다 친구들을 싸우지 말래 줄 서자 우리 자 니우가 얼른 친구들 태워 줘 이거 올라가야 되나? 어 쭉 올라와 하트 찡겼잖아 이렇게 해가 아빠 어 박치기 공룡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 어 박치기 공룡이 그런데 친구들 나오는 곳에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될까 어 머리야 어 다이오 아우 방귀 냄새 너도 방귀 냄새 엄청 지독했다 어 엄청 지독하다 3명밖에 아이고 그럼 그럼 근데 이쪽은 3명만 볼 수 있어 그러게 3명 밖에 못 보네 아 4명 볼 수 있어 4명 볼 수 있어 우와 우와 어우 뉴욕아 친구들 둘이 졸릴대 여기 넣어주자 졸리지마 오 뉴욕아 그런데 600명이나 타났다 친구들 빨래 비싱시키자 구릉구릉구릉 오 오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 둘이 있어 어떡해 뉴욕아 또 조금 gt 나 절 넋 Mean 으아아아악 류호가 우리 육식 공룡들을 다이노코 친구들로 물리치자 넹 그렇게 해서 물리칠 수 있겠어 자 류파 홍경 얘를 물리쳤는데 아이고 걔를 물리치면 어떡해 아 다이노코 친구들 왜 이렇게 약한거야 오오오 한마리 물리쳤어 아 아우 버텼다 아 물리쳤다 아 오 티라노 역시 튼튼해 아 내가 주면 다 물리칠거야 아 방향을 잘 잡아야지 아 다이노코 힘이 빠졌나봐 자 뉴파 공격 아 야 티라노 버틴다 자 발사 아 그렇게 힘이 약해서 되겠어 아 역시 강하다 다시 공격 오 참 참 참 뉴호가 우리 점프 공격하자 하나 공격 자 뉴호가 마지막 티라노만 잡으면 돼 자 공격하자 아 한방에 오면 어떡해 에라 모르겠다 공격 공격 오 4명 났어 4명 났어 오 4명 났어 유리아 터지겠어 3명 났어요 또 한 번. 와. 장난ころ. 얘는 안나왔어. 걸려. 오오오오오. 류요가. 긴급출동센터가 공룡들한테 점령당했어 우리 구해주자 점프샷! 오! 티라노! 오! 잘 쏘는데? 다이노코드 힘내! 발사! 아 뭐하는거야 너도 공룡이야? 뭐하는거야? 왜 공룡됐어? 공룡됐어 같은편됐어 공격! 아! 오! 안돼! 티라노부터 잡자! 아! 이런! 유혁아 잘 공격해봐 내가 티라노야! 쉽지 않은데? 오! 오! 여기 하나 있는데? 오! 아! 이거 내가 할께요? 알았어! 티라노! 얘 숨어있어 어떡해! 티라노 내가 할꺼여! 티라노! 류파! 아! 이거예요! 이거! 티라노는 류파가 잡고 싶다! 아! 싫어! 오! 티라노 버티고 있어! 아! 내가! 티라노! 유혁아! 공룡이 다시 일어났어! 잘 공격해보자! 오! 얘도 공격됐는데 어떡해! 자! 류파는 트리케라토스! 와우! 아! 다 물리쳤다! 아니야! 자! 출발! 유혁아 오늘 재밌었어? 응! 응!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날까?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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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